1. 로마서 11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극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두어 두신 곳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순종하고 뭘 열심히 하는 곳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곳에다가 우리를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순종할 수 없고 우리가 잘할 수 없는 곳에다가 가두어 두셨다는 거죠. 왜요? 극류를 베풀려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심술쟁입니까? 그냥 극류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냥 극류를 안 주시고 그냥 은혜를 안 주시고 왜 꼭 순종할 수 없는 곳에 가두어 두셨다가 극류를 베푼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없는 곳에 두셔서 순종할 수 없는 사실을 야, 나는 순종이 안 되는구나. 야, 나는 뭘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곳이 있는데 그건 극률이라는 거죠. 못하는 사람에게 준비해 둔 것이 있는데 그게 극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리석게도 극류를 입어야 될 사람인데 극류를 바라지 않고 내가 잘하려고 하는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잘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품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마치 38년 된 병자에게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그가 열심히 자기 힘으로 병에서 벗어나려고 잘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를 했습니다. 어느 날 38년 만에 그는 마음 안에서부터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야 내 힘으로 행복을 만들 수 없고 기쁨을 만들 수 없고 순종을 만들 수 없고 이 병에서 이 생각에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죠. 마치 시베리아 땅에는 바나나 나무를 심으면 안 됩니다. 동쪽에 심어도 안 되고 서쪽에 심어도 안 되고 남쪽을 심어도 안 되고 북쪽을 심어도 어느 곳에 심어도 시베리아 땅에는 바나나 나무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나나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나나가 나오는 나라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내 땅에 내 마음 안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알 때 극류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시베리아 땅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은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시베리아 땅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나나가 나오는 나라, 믿음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어리석게 미련하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의 눈을 옮기게 하시려고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날 자신의 마음 편에서 자신의 기대 편에서 실패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편으로 마음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기대하는 순정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기대하는 데서 극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에게로 우리 마음을 옮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극률 앞에 마음을 옮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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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